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6천만원 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16일 5만원권 다발로 3억원대 초반 현금 뭉치가 노예원 자택에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화제였다. 지난 2020년 2에서 12월 사업가 박모씨와 아내 조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으로 뇌물수수 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야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인물로 알려진 조모씨는 노예원과 도봉사단체에서 친분이 있던 관계로 알려졌다. 노예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억지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21대 총선자금 청탁수수 사례로는 박모씨 운영발전소 납품사업에서 현금 2천만원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국토부 장관 부탁조로 자금 1천만원 한국철도공사 보유패설로 부지태양광 전기생산판매 사업추진조로 자금 1천만원에다 국세청장 보직 인사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부탁조로 각각 1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이다. 사산중진노예의 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로 모은 정상적인 후원금을 자택에 현금다발로 보관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한 검찰이었다. 추가 수수의 혹수사 얘기하던 검찰이 특정 회사 이름이 적혀있던 봉투를 주요 증거물로 추정한 셈이다. 당시 그는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검찰도 정치보복 수사라는 광란의 칼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한대 전직 보좌관을 앞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업무 수첩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예원 지시로 용인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였다는 조선일보 소식이다. 문제는 노예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면책특권이 있는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임시 국회가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이 아니 가결되어야 해 정치권이 소란스러울 거로 보인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캄루즈바우.com